안녕하세요.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 강의하게 된 피아노 조율사 배철현입니다. 제가 강의할 제목은 피아노 조율과 메커니즘입니다. 피아노가 어떻게 제작되어 졌으며 또 어떤 구조와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러면서 피아노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들 온도 습도와의 관계, 피치와의 관계 또 페달 사용이라든지 여러가지 작동 원리들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. 여러가지 공연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또 연주자가 꼭 가져야 될 그런 예절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